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택시를 타기 위해서 요즘 휴대폰 앱을 이용하거나 콜센터로 전화하는 경우 많으실 텐데요. 양주시에서 운영하는 택시들은 이제 하나의 전화번호로 통합돼 운영됩니다. 김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양주시에는 지난해 12월 기준 개인택시 282대, 법인택시 109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택시를 콜로 이용하려면 개인택시 통합 콜센터 혹은 법인택시 통합 콜센터에 전화해 각각의 택시를 따로 배정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이 번호가 한 곳의 콜센터로 통합됐습니다. 기존에는 각각의 번호로 전화를 하게 되면 개인과 법인택시, 따로 콜 배정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는 하나의 번호로만 전화를 해도 나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택시를 배정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조금 더 편리해진 겁니다. 택시 콜센터 통합 운영은 지난 2016년부터 논의됐습니다. 각각 업체의 운영 방식과 콜센터 번호 변경 등의 이유로 통합 운영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택시 이용이 편리해지고 택시업계는 공차거리 감소와 콜센터 중복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 수입 증대도 기대되면서 콜센터 통합 운영에 합의하게 됐습니다. 택시를 원활하게 할 수 있으니까 시민들인데도 아무래도 편리한 점이 많겠죠. 올해 첫 발을 내딛게 된 양주 지역 브랜드 콜서비스. 아직 통합 콜센터의 명칭과 전화번호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존 사용하던 번호 그대로 전화해도 통합된 택시 콜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포천 백운계곡 동장군축제가 7일과 8일 이틀 동안 중단됐습니다. 포천시는 기온이 높고 비가 오면서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포천 백운계곡 동장군축제는 지난 4일부터 열렸으며 다음 달 2일까지 한 달 동안 개최됩니다. 아동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아동돌봄지원조례가 오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경기도지사는 조례에 의해 만 12세 이하 아동돌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설 설치와 프로그램 지원 등의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도는 올해 다함께 돌봄센터와 작은 도서관을 활용한 아이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돌봄시설 198개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만 18세로 선거권 부여연령이 낮아지면서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참정권 교육 강화 추진단을 꾸립니다. 당장 오는 4월 총선이 진행되는 만큼 자체적으로 교사와 학생,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된 참정권 교육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선거법 관련 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교육청은 이르면 3월 개학 전 추진단을 출범할 계획이며 학교 현장에 보급된 시민교육 교과서와 연계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반환 미군기지를 국가주도로 개발해달라 수년 전부터 이어진 경기 북부 지자체의 주장입니다. 새해 들어서 경기도가 관련 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지훈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환 미군기지 국가주도 개발 요구는 수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반환 미군기지가 많은 경기 북부 지자체들이 주로 목소리를 냈는데요. 경기도가 관련 정책 TF를 구성했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월 8일 정책 TF 1차 회의가 열렸는데요. TF가 구성된 목적은 반환 미군기지 국가주도 개발의 추진 방안을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경기도와 시군 관계 공무원 그리고 민간 전문가 등 14명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행정 2부지사와 평화부지사가 공동 단장을 맡았습니다. TF는 앞으로 미개발 반환 미군기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서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TF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서 들어봤습니다. 이게 원래 문재인 대통령님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었고 경기 북부지역 동두천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아주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미룰 수가 없어서 도가 앞장서서 테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좀 더 관계된 시군 단체하고 함께 좀 더 빠른 속도로 공연지 사업을 국가 주도 사업을 해나도록 만들어내기 위한 테스크포스고고요. 앞으로 그동안 좀 이렇게 지지부진했었던 감이 있는데 좀 더 자주 모여서 의논하고 또 정부의 촉구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올해 내에는 미군 공연지에 대한 어떤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테스크포스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요. 반환 미군기지 국가 주도 개발이라는 주장이 왜 나오게 된 건지 또 경기 북부 지자체들은 왜 그렇게 오랫동안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현재 경기도에는 반환 미군기지가 16곳 있습니다. 미군들이 주둔했다가 빠져나가면서 우리 정부의 반환된 땅인데요. 지자체는 이 땅을 개발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다 보니 개발이 쉽지 않는데요. 관련 내용을 리포트로 정리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드넓은 허허벌판이 펼쳐져 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미군이 주둔했던 곳. 이 땅이 우리 정부에 반환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개발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관할 지자체가 역점 추진했던 행정타운 유치도 실패했습니다. 경기 북부 반원 미군기지 16곳 가운데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12곳. 나머지 4곳은 첫 삽도 못 든 채 빈 땅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기지 한 곳당 토지 매입비만 수조원. 지자체 입장에선 개발의 첫 단추를 꿰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캠프 케이시하고 캠프 호비 두 면적을 합친다면 800만평 정도 됩니다. 평당 10만원 한다면 8천억이 될 거고 100만원 한다면 8조가 되는 겁니다. 동호천시 1년 예산은 5천억에 불과합니다. 과연 우리는 1년 예산 다 넣는다고 해도 땅 구입할 수 없을 뿐더러. 이해가 나! 이해가 나! 이해가 나! 반원 미군기지 개발을 국가가 주도해달라. 경기 북부 지자체에 일관된 요구입니다. 북부 지역의 공여지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매입해서 개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매입해서 개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독일이나 필리핀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북한의 별도의 기구가 반원 미군기지 개발을 책임집니다. 반원 공여지 개발청과 개발공사를 설립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표진 소유는 국방부지만 이런 거죠. 개발청에서 인원하고 개발공사에서 하고 그 이후에 관리, 파워관리는 지자체에서 하는 네, 그러니까 부지 개발 자금, 즉 돈이 문제라는 건데요. 반원 미군기지 국가주도 개발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전된 사항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맞고요. 정부는 재작년에 반원 미군기지 국가주도 개발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지난해 10월이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반원 미군기지 국가주도 개발에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 영역을 의뢰했습니다. 이 연구 영역은 반원 미군기지를 국가가 주도해서 개발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를 분석하는 것인데요. 앞서 경기도가 관련 TF를 구성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경기도는 이 TF를 통해서 정부 영역에 지자체 의견을 최대한 전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또 앞서서 리포트에서 해외 사례를 보니까 독일이나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국가 내 별도 기구가 반원 미군기지의 개발을 책임진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과연 국가주도 개발만이 능사일까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반원 미군기지를 국가 주도로 개발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고요. 일단 국가가 개발한다고 해도 민간의 참여가 담보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반원 미군기지의 개발과 관련된 문제, 계속해서 소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지훈 기자였습니다. 육군 제8기계화보병사단이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5주 동안 양주, 동두천, 포천과 연천 등 경기 북부 일대에서 혹한기 훈련을 실시합니다. 8사단은 훈련 기간에 3번, 375번 도로 등 주요 도로로 군 차량과 전차, 장갑차 등 궤도 장비가 이동함에 따라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며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또 훈련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민 피해대책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훈련 간 발생하는 불편 사항은 사단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포천소방서는 주방용 K급 소화기 빛이 홍보에 나섰습니다. 주방용 K급 소화기는 식용유에 불이 붙었을 때 산소를 차단하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주방 화재를 진압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포천소방서는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호텔과 기숙사 등 주방 25제곱미터 미만에는 K급 소화기 한 대를 설치해야 하며 25제곱미터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한 대와 25제곱미터마다 분말 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포 일가족 사망사건 기억하시죠? 경기도가 이렇게 생활고로 인한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달 29일까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강화합니다. 도는 아파트 관리비 등의 체납 여부를 조사하고 점검반을 조성해 31개 시군의 복지 사각지대 관련 추진사항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교통이 편리한 복합자족도시에 중점을 두고 3기 신도시 로드맵을 구체화합니다. 도는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직주 근접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주택 역세권 중심 배치와 철도 등 교통대책 최적화 등에 중점을 둔 계획입니다. 특히 3기 신도시 TF에는 기초지자체도 동참해 지역 실정을 자세히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도내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으로 추진 중인 신규 사업은 3기 신도시 등 23곳이며 전체 주택공급 물량 30만 호 중 약 80%인 24만 호가 해당합니다. 건조한 겨울철, 산불이 발생하면 무엇보다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겠죠. 경기도가 올해 80억 원을 투입해 산불 진화일기 20대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산불 진화일기 총 66대 중 30%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또 도는 산불 발생 시 30분 이내 현장 도촉을 목표로 하는 골든타임즈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엔 오전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은 2도로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후 저기압의 뒤에서 따라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다만 평년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 주간날씨입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대체로 흘릴 것으로 보입니다. 곳에 따라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며 도로가 얼어붙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하실 때에는 블랙아이스 등에 각별히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생활지수 보시죠. 전국 곳곳에서는 지형과 기상 변화에 따라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고 날씨 변화에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